가장 기대되는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또 오 팀장님이 많은 걸 준비해온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맛있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 뭐 먹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또 맛집에 대한 게 굉장히 큽니다. 오늘 또 오 팀장님은 어떠한 맛있는 음식을 가지고 오셨나요? 네, 이 코너가 일단 배움도 있고 교육도 좀 있잖아요. 런앤런의 어떻게 보면 또 핵심 코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강의를 ppt로 한번 준비를 했으니까 여기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패턴을 통한 급등주 찾기를 가지고 왔어요. 패턴, 패턴의 제가 정의부터 써드렸는데 패턴은 특정하게 반복되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패턴이 완성됐을 때 갇혀있던 시세가 분출된다.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는 이 갇혀있던 시세를 분출하는 그 시점을 잡아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패턴 매매가 또 생각보다 좋은 기술적 분석을 제공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패턴 급등주라는 게 이제 특정 패턴 형성 이후에 패턴이 완성되게 됐을 때 급등하는 종목을 의미합니다. 근데 보통 이제 패턴은 급등주를 잡으려고 보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모든 주식은 다 그렇게 보잖아요. 네, 패턴 완성되고 슬슬슬 갈 거면 패턴 안 봅니다. 그렇죠. 완벽하게 근데 완성이 되고 또 거래량까지 동반이 된다면. 어? 그러니까 오늘 급등주시네요. 약간 안정주가 아니네요. 네, 그래서 이 시간은 최대한 이제 다양한 걸 말씀드려야 되니까 오늘은 조금 더 다이내믹하게 급등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왔고요. 다음 내용 한번 보시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패턴은 수렴형 패턴인데 제가 앞으로 이 시간을 통해서 다양한 다른 패턴들도 가지고 올 거예요. 네, 네. 반복적으로 작용하면서 일정 구간으로 주가가 모이는 패턴인데 이 아래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빨간 게 주가입니다. 빨간 게 주가인데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하죠. 그러니까 위에서는 이제 매도하는 힘 때문에 슬슬 떨어지고 밑에서는 매수하는 힘 때문에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게 되면 수렴을 한다는 거죠, 가격이. 고점도 낮아지고 저점은 높아져요. 이렇게 매수와 매도의 힘이 팽팽하게 싸움을 하다가 이 시점, 하락하는 추세를 돌파하는 시점 이때 이제 상방으로 시세가 크게 나올 수 있죠. 원리는 심플합니다. 매수와 매도가 계속 오랫동안 경쟁을 했잖아요. 근데 그 힘의 균형이 상방 쪽으로 그렇죠. 그래서 매도를 뚫고 매수의 힘이 강해지는 그 시점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시소가 팽팽하다가 한쪽을 좀 기울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매수의 힘이 강해지는 이 시점에서 보통 급등이 나옵니다. 쇠기형 패턴 아닌가요? 네, 약간 쇠기죠. 이쪽으로 모아지니까. 모아지다가 상방으로 돌파할 때 모아질 때를 그냥 매수하시면 확률이 좀 떨어져요. 상방으로 돌파할 때 그때 보시는 게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다음 내용 한번 보시면요. 유진 로봇인데요.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로봇주 많이 얘기했어요. 그렇죠. 네, 로봇주. 4차 산업의 핵심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여기 보시면 고점은 낮아지고 저점은 높아집니다. 수렴 이후에 상방으로 주가가 뚫렸죠. 이 시기가 이제 매수 타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가까지 본 다음에 윗꼬리를 쭉 달면 이제 좀 매수하기가 그렇죠. 이렇게 양봉을 잘 만들어줬을 때는 이렇게 매수를 하게 됩니다. 매수 이후의 결과를 한번 보시면요. 네, 한번 이제 은봉이 뛰고 장대 양봉, 불꽃 양봉입니다. 투자자분들이 항상 좋아하는 거죠. 네, 가지고 싶은 그런 양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내용도 볼게요. 다음은 이제 세동이라는 종목입니다. 세동은 좀 컸어요, 등락이. 그래서 위로 급등했다가 밑으로 급락했다가. 그런데 어찌되었든 간에 고점은 낮아지고 저점은 높아지는 그런 시점이었는데 이 균형이 여기서 바뀝니다. 여기서 돌파가 나왔는데 윗꼬리가 좀 많이 달렸고 은봉이 나왔기 때문에 이건 정확한 돌파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워요. 여기도 보시면 윗꼬리가 달렸으니까 종가로는 돌파를 못했어요. 종가로 돌파하는 게 중요해요, 종가로. 여기 보시면 윗꼬리가 달렸지만 종가 기준으로 돌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치에서는 패턴상 매수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 이후에 이제 결과를 보시면요. 이 위치에서 바로 불꽃양봉 두 개를 띄우고 급등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50에서 60% 정도까지 수익을 낼 수가 있었고 지금 상한가가 30%잖아요. 그렇죠. 네, 30%이기 때문에 두, 세 번만 가도 계좌 수익은 엄청 폭발적으로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이 수렴형 패턴을 좀 잘 보시면 좋지 않을까. 네, 다음 내용 보시면요. 텔레칩스인데요. 5G네요, 또. 네, 5G입니다. 텔레칩스도 보시면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도 높아지는 패턴으로 갔다가 여기서 돌파가 됐어요. 여기는 돌파를 하는 듯 했는데 은봉으로 떨어졌고 윗꼬리가 길기 때문에 정확히 뚫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이 위치에서 수액이 위로 주가가 올라온 모습입니다. 매수위의 성과를 보시면요. 이거는 이제 바로 가진 않았어요. 이 위치에서 양봉이 떴다가 눌렸다가 여기서 양봉을 주고 다시 한번 2차 시세를 줬습니다. 수액형 패턴이 이제 급등으로 돌파하고 바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돌려낸 시점에서 기간 조정을 거치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매수와 매도의 힘이 팽팽했다가 매수 쪽으로 힘이 좀 더 쏠린다는 거 이게 중요해요. 그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이 패턴에 알맞은 종목인데요.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피제이 전자라는 종목인데 아시는 분 많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이게 소형주고 이슈도 많이 안 나오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숨겨진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기업 내용을 제가 간단히 썼습니다. 각종 전자부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업체고요. 의료기기, 로봇 제어기 가장 중요한 게 전장 부품 전장 부품 부분의 매출 확대가 전망이 된다는 거고요. 작은 기업이지만 영업이익은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부채 비율이 낮기 때문에 재무적인 리스크가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설비자동화라든지 고도화 이런 부분을 진행하고 있어서 앞으로 생산성이 좀 많이 확대되지 않을까 싶고 IT주가 어쨌든 쉽게 꺾이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대형주가 먼저 움직이고 그다음에 중소형주, 그다음에 소형주까지 순환매가 도는 그런 구조로 간다고 한다면 이렇게 시장에 많이 알려지지 않은 종목군들도 충분히 수급이 들어올 여지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트를 또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차트를 보겠습니다.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높아지는 패턴에서 여기서 돌파가 한번 나왔어요. 장대 음봉으로 가지 못하고 매물 때 소화 때문에 윗고리가 좀 달리고 그다음에 횡보를 슬슬슬 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아까 텔레츄스 차트를 보면 급등 돌파 이후에 약간 눌렸다가 2차 급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피제이전자 역시도 일단 돌파에 성공을 했죠. 수렴 이후에. 그래서 횡보 이후에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 부분까지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 한번 볼게요. 목표가는 8,300원까지 잡았는데요. 8,300원은 돌파했던 고점봉입니다. 여기까지를 1차적인 목표가 2차 파동이 갔을 때 기술적으로 갈 수 있는 가격이라고 보고 손절가는 7,000원 정도를 잡았습니다. 60일 이평선이 이탈되는 가격이에요. 7,000원 정도를 손절가로 잡았으니까 목표가 손절가 기억해 주시고 매수가는 7,000원 초반대라든지 중반대 그 정도 사이에서 좀 잡아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피자의 전자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대표님 종목 좀 들어봐야겠죠? 네, 제가 집중을 하다가 순간 멘트를 놓쳤는데 피자의 전자 좀 좋은 것 같습니다. 바닥 구간이기도 하고요. 네, 그렇죠. 기대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높은 종목은 웬만하면 잘 안 합니다. 네, 이 종목도 숨겨져 있는 소형주 이렇게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종목 일단 설명 먼저 드렸고 그다음에 대표님은 또 좋은 맛집 가지고 오셨나요? 이번에 왠지 이게 굉장히 긴장이 됩니다. 왜요? 종목류가 좀 비슷한 것 같아서 아, 그런가요? 저는 이제 에스폴리텍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어요. 처음 들어보셨지 않으신가요? 들어오는 보셨겠지만 익숙치는 않으실 것 같아서 맞아요. 정부에서 비말 차단 방역물품에 대해서 지원해 주기로 했어요. 우리 방송하다 보면 지금 여기 런앤던처럼 플라스틱 있잖아요. 여기 원래 플라스틱 같은 경우가 다 있잖아요. 그거 만든 업체예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방역물품이나 플라스틱 관련 제조 제품에 대해서 실적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이제 주의깊게 보는 게 뭐냐면 항공주들이 요즘에 되게 잘 가요. 맞아요. 그래서 근데 여기 미국의 ATG의 항공기 나년 PC 관련주라고 해서 엮여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플라스틱 기술이라는 것이 결국은 경량화랑도 엮여 들어가기 때문에 관련된 모멘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뭐 당연히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동암판, 시트 등을 주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충분히 좀 조정을 받았어요. 충분히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고 충분히 또 상승에 대한 기대치들도 가져볼 수 있는데 매수가를 보게 되면 5,200원 정도 괜찮을 것 같아요. 충분히 뭐 부담 없는 가격이다. 충분히 한 번 크게 상승하고 나서 일정 부분 조정 이후에 지금 쌍바닥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큰 흐름상에서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바닥에서 이제 재반등을 노리는 거죠. 그렇죠. 재반등을 노리는 거고 이제부터 목표가 좀 낮춰서 8,000원 정도 8,000원 까지만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손절가는 4,300원을 제시드리는데 일단 기업 자체가 굉장히 가볍고 탄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적인 우려감도 없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 감사 보고서, 진짜 감사 보고서 시즌입니다. 그렇죠. 이런 시기를 좀 추이를 또 해야 되죠. 그렇죠. 우리 양종목 같은 경우는 재무제표가 좀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지만 재무제표 조심스럽게 보시면서 접근하신 전략 분명히 유효할 거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